짜잔 영롱하다 이거는 까발란 비누 파리꺼 이렇게 하고 코가 뻥 뚫리는 느낌 와! 육대급 센 것 같은데요? 육대급 센터에서 육대급 남방 오늘의 안방은 바로 이거예요 아! 아빠! 그때는 겨울이어가지고 여기가 남방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서 앉았었잖아요 아, 좋아 좀 따뜻할 것 같은데 완전? 날이 너무 싫어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 친구를 한번 펴서 경치 보면서 커피 한잔 먹고 위스키 한잔 먹고 끝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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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어허 무서워 어허 올라가 볼게요 안 올라간지 오래돼가지고 와 죽이는데? 공격 오! 좋은데요? 리타 리나 리나 랄나 루까루까루까 루다 띠다 리나 롤까루까루까 에어컨 튼거 같아요 어우 좋아 잘거 같은데?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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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롱하다 이거는 까발란 비누파리꺼 이거는 파란색 제가 한 번 먹어서 한 요만큼? 삼계탄 상황을 한번 봐볼까 공격 근데 이게 왜이렇게 안깔지? 그냥 뚜껑 다 따놓지 말자 안깨지게 잔 야무지게 가져왔어요 또! 이 냄새 뭔지 알 것 같아 제가 요즘은 이게 먹고 이 안에 뭐가 firearmрасhing 에어컨이도 슈요 빌 Sinnot lager 한 번만 맞춰볼게요 저는 weit candid few 기준으로 따르기 때문에 위스키는 원샷이 있... 아 너무 많은가? 잠깐만 많은가? 이렇게 하고 코가 뻥 뚫리는 느낌 와! 육대급 센 것 같은데요? 30초 힘들고 그 뒤에 단맛이 오네 지금 기분 되게 좋아 끝에 단맛이 오는데? 이 날 이거 맛을 찾아 정답! 파인애플 있는 것 같아요 과일 있는 것 같은데? 잠깐만 아직도 아파요 언제쯤이면 진짜 잘 마실 수 있을까? 입에 많이 모금다가 삼키고 이만큼을 한 시간 이렇게 먹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게 잘 안돼요 보이면 한 잔 해야지 이거 원샷 안 할 거야? 이렇게 먹다가 항상 이렇게 목이 아파요 오늘의 고기는 갈빗살이에요 이게 돌판이라 화력이 세가지고 기름을 한번 바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먹으니까 귤같이 먹는 것 같아 이건 건가? 이건 건가? 오! 된다! 좋아 좋아! 이제야 보이네 다 익었네 오 잠깐만 저 얼굴 너무 무서운데요? 지금? 가운 하신데? 너무 맛있어 역시 한국인은 돌판이에요 고기에 흐름은 뜬키면 안되게 바로바로 올려줘야 돼 와 진짜 위스키는 조금 조금 아껴먹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예쁘게 넣어놔야 돼 위스키는 아까워 한 잔씩 딱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한 잔씩uder 진짜anut은 모르는 거 같아요 네 다 같이 먹으면 진짜 너희들 너희들 지금 너희들 내일은 내 삶을 그럼 오늘은 내가 어떤 짓 what 너희들 내가 바로 다 같이 먹어서